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연예계 사건 사고가 너무 끊이질 않고 계속 생기다가 보니까 제가 평소에 하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좀 알려주는 그런 컨텐츠들이 너무나 밀려버렸는데 요즘 또 다행히 좀 조용해진 만큼 구독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해요. 바로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하고 사이가 안 좋기는 매 한가지인데 어째서 중국인 아이돌은 맨날 빤스런을 치고 일본인 아이돌은 한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냐 빤스런을 치지 않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로 궁금해하실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일본은 백년의 적 중국은 만년의 적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국민적 정서가 두 나라랑은 막 으쌰으쌰 힘내자 막 이러는 분위기보다는 서로 못잡아 먹어서 안달인건데 그러다보니까 일본인도 케이팝에서 성공하면 빤스런 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뿅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인 멤버로만 이루어진 그룹들을 좋아해요. 무슨 문제가 생겨도 국내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고 국가간의 정치 싸움에 휘말릴 일도 없으며 확실히 한국의 케이팝 시스템에 잘 적응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평생 한국에서 잘한 한국인 멤버들이 잘 따라오죠. 그리고 뭐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일본인 멤버 덕에 트와이스가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중국인 멤버 덕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차피 케이팝 아이돌인데 무슨 자꾸 자기 나라 사람들 덕에 성공했니 안했니 이런 헛소리하는 꼴 안 봐도 되고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이 너무나 좁은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도 받아서 시장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왜 하필 중국인 멤버는 늘 비둘기 마냥 떠나가고 일본인 멤버는 너무 힘든 스케줄에 쓰러지더라도 어떻게든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서 활동을 지속하려고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엔터 생활 접고 한국으로 딱 들어왔을 때 가장 처음 들어온 제안이 뭐였냐면 일본 엔터테인먼트에 강사로 갈 생각이 없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일본 엔터 측에서 저를 꼬시려고 했던 말들이 뭐냐면 한국이나 중국에서처럼 엄청 빡세게 온 열정을 쏟아가면서 일본 아이돌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케이팝을 가르치다가 일본 와서 아이돌을 가르치면 율동 수준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이 들 거고 안무를 만들 때 애초에 어려운 안무는 손도 대지 않기 때문에 안무 제작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을 것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관광도 하고 일본 문화도 즐기고 돈도 벌어가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였습니다. 뭐 그 말을 듣고 제가 일본에 넘어갔다면 한중일 엔터테인먼트를 다 겪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해외 생활에 제가 너무 지쳐서 안 갔어요. 여튼 이 말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대충 느낌이 오시겠지만 일본의 아이돌 산업과 한국의 아이돌 산업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선 한국 아이돌은 완벽주의에 가깝죠. 얼굴도 잘생기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해야 되고 랩도 하고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만능 엔터테이너를 만들어서 완제품으로 내보내는 게 한국의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일본 시스템은 굉장히 달라요. 쉽게 말하면 프린세스 메이커를 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본인들은 노래 잘하는 사람을 찾으려면 가수를 찾으면 되고 춤 잘 추는 사람을 보려면 댄서를 보면 된다. 아이돌은 그저 우상으로서 남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캐릭터성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끌어모으는가. 뭔가 백취미가 있다던가 아니면 엄청 똑똑한 컨셉이라던가. 뭔가 덕후들 마음을 끌어모을 수 있는 하나의 캐릭터가 실력보다 더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일본 아이돌보다 일본 중고등학생들 댄스부가 춤을 더 잘 춥니다. 일본 중고등학교의 댄스부는 굉장히 상당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일본 아이돌 출신이 한국에 아이돌로 진출하는 경우가 아주 극소수 있지만 보통 일본 내에서도 케이팝 아이돌을 꿈꾸는 사람들과 일본 아이돌을 꿈꾸는 사람은 준비할 때부터 다르게 준비를 해요. 일본 아이돌 시스템은 1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20대 초반이면 은퇴를 하게 됩니다. 미숙한 내가 팬들의 지원과 사랑을 받아서 점점 성장하고 키워지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시스템이죠. 한국의 아이돌 같은 경우는 어렸을 적부터 아주 긴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가지 가능성들을 완성시킨 완제품으로 등장을 시키죠. 이렇게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이돌을 하는 일본인 멤버들은 일본으로 돌아가서 활동하기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중국인 아이돌 같은 경우는 중국이 시팝 시스템 자체를 케이팝 거를 그대로 갖다가 베껴서 썼기 때문에 빤스런에서 돌아가도 똑같은 시스템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빤스런 해도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는 거고요. 실제로 중국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가 위예화 엔터테인먼트인데 그 회사를 슈퍼주니어 한경이 SM 시스템을 그대로 들고 가서 만든 회사라는 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되게 많이 말씀드렸었죠? 뿅. 일본인 멤버들이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일본의 거지 같은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때문입니다. 일본은 야쿠자 문화를 청산하지 못하고 발전한 나라죠. 그래서 일본의 큼직큼직한 대형 엔터들을 보통 야쿠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SMYG, JYP 이렇게 대형 3사를 다 건달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좀 괴상한 문화가 자리를 잡아버렸는데 아티스트는 회사 간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모시고 있는 형님에 따라 줄을 잘 서야 한다. 이런 문화가 있어요. 뭐 사원 간의 줄타기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있지만 일본은 소속사 내의 아티스트까지 줄타기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에서는 회사 간의 이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뭐 할 수는 있는데 야쿠자들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계약이 만료됐는데 내가 다른 회사로 가서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시도해보려고 한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연장 계약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아티스트의 활동을 못하게 막 씁니다. 루머를 막 뿌린다던가 방송국 측의 사람들을 매수해서 다른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든다던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말이죠. 우리나라의 이하이처럼 뭐 YG에서 활동하다가 계약이 만료되고 AOMG로 옮겨서 새로운 음악 스타일에 시도를 해보겠다. 이런 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회사와 연장 계약을 하던가 아니면 그냥 거기서 은퇴를 하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그리고 회사의 이사진들이 밀어주는 아티스트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시고 있는 이사님의 힘이 만약에 빠졌다. 이러면은 내 회사가 갑자기 나의 루머를 만들어내요. 아티스트들을 지켜줘야 하는 회사가 오히려 먼저 나서서 루머를 만들고 활동을 못하게 하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사원들끼리 서로 힘싸움하고 줄타기를 하더라도 아티스트들은 다같이 키우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A 이사 밑에 A 아티스트 B 이사 밑에 B 아티스트 이런식이라 A 이사의 힘이 빠졌다. 이러면은 여기 A 아티스트까지 같이 죽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고여있다고 해야 될까요? 뭐 한 번 죽은은 영원한 죽은 의리를 지키지 않으면 넌 활동하지 못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사례를 일본 엔터 내에서 찾아보면 정말 수도 없이 나와요. 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좋은 사례를 댓글로 남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뿅 결국에 저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10명 중에 1명은 세상이 무너지는 곳에서도 착하게 살 사람이고 10명 중 1명은 태평성대에서도 도둑질을 할 놈이죠. 하지만 나머지 8명 같은 경우는 주변에 주어진 환경과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한국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한국으로 넘어오면 일본으로 돌아가기가 싫어집니다. 애초에 아이돌의 개념 자체부터 다르다 보니까 케이팝 아이돌을 준비하던 일본인은 가서 성공해서 일본으로 돌아와서 아이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넘어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빤스런 할 일이 없는 거죠. 중국의 경우는 케이팝과 시스템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국민적 정서가 너네가 빤스런 쳐서 중국으로 넘어오면 우리 인민들이 실드를 쳐줄게. 얼른 케이팝 뽑아먹고 도망치렴. 이렇게 부추기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케이팝 아이돌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중국으로 넘어갈 생각으로 준비를 하게 되죠. 결국 거기서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늘 한국의 아이돌 시스템 이런 것들을 꼬집고 까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시스템이라는 거 하나가 80%의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지 나쁜 방향으로 이끌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굳이 외국인 멤버를 써야 한다면 중국인하고 일본인 중에는 일본인이 훨씬 낫다.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